안녕하세요. 시청자님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수고하십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는 종목명 마스크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? 에코프로 HN 91500원에 15%입니다. 91500원 비중 15% 에코프로 HN 들어가게 된 특별한 이유 있으십니까? 친환경 쪽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좀 좋아질 거라 생각하고 들어갔었는데요. 계속 그냥 밀려가지고 이걸 어떻게 어느 정도 해서 추가 매수로도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해서 전화드렸습니다. 네, 그렇죠. 회사는 참 좋은데, 그렇죠? 에코프로라 그룹주들이 다 좋잖아요, 그렇죠? 그리고 이게 국내 유일이거든요. 국내 유일의 토탈 솔루션, 친환경 기업이라는 표현을 쓰는 기업이거든요. 그만큼 이제 환경 진단, 소재 설계, 유지 보수 모두 다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벌써 이름부터 에코잖아요. 환경, 자연 쪽으로는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종목인데 이제 분할도 했고요. 실적도 나쁘진 않습니다. 지금 현재 시총이 많이 떨어졌어요, 그렇죠? 예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상황인데 아직은 매도 물량이 조금 남아있는 것 같아요, 시장에서는. 아직은 매도 물량이 있으니까 지금 뭐 성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지금도 매도가 조금씩 나오면서 저점을 살짝살짝 낮춰놓고 있잖아요. 그런 부분들은 좀 있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 회사의 본질적 가치와 여러 가지 루틴적 가치로 봤을 때는 여기서 10% 이상은 더 간격이 나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7만 원 정도 부근에서는 반발 매수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뭐 접근하신다고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고요. 한 7만 원. 만약에 올라가면 저는 이거는 본점 매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종목 자체가 원사이클을 크게 한번 쥐고 나서 지금 흘러내렸다가 올라가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. 그러다 보니까 종목은 정말 좋습니다. 그런데 좀 시간적인 차이 때문에 그냥 매수가를 목표가로 드리고요. 만약에 재진입 가능 구간으로 봤을 때는 7만 원 정도에서 추가 매수는 가능할 수 있다. 만약에 여기서 그냥 지금 자리에서 하게 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자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에코프로는 미래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.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해결되셨나요? 네. 고맙습니다. 네. 성공 투자 되십시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요 요 요 요 요 요 요